기본군의 정신 기본군의 정신 기본군의 정신 기본군의 정신 기본군의 정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군이란 공간에 있는 경로들과 그들 사이의 결합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기본군의 정신 중에서 단순한 공간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단순 연결된 공간 이라는 공간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 연결된 공간이요? 단순 연결된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자기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루프가 항상 점으로 갈 수 있는 것 단순 연결된 공간이죠. 그건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거를 단순 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러스는 단순 연결이 아니고 구면 단순 연결인 거잖아요. 유한하고 끝이 없다는 얘기 해봤고 단순 연결에 대한 얘기까지 해본 거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